웃지마! 여기 있는 참가자 중 내가 최구려 이제부터 내 랩을 잘 들어보려 솔직히 나도 여기 서 있기 쉬지 간신 하하 너무 웃고 있겠지 난 지금 밥 먹을 때처럼 진지하지 안 먹어 치울 거야! 난 원래 식신 지팝을 몰라 전기찜도 몰라 몰라 목걸이를 받게 되면 너희들은 놀라 귀에 맴돌 거야 쏙쏙 내 랩은 굿굿 나머지는 쏘쏘 показыв σου 맞지마! 뚫뚫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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 두 두 에 Malcol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